그 사람이에요? 야, 키 커! 키가 한 100... 아, 어디 있어? 안 보여? 아, 근데 딱 복장이... 우리 잘 모르는 복장이네. 노랑머지야? 색깔, 아이돌인가? 잘생긴 거 같아. 잘생긴 거 같아.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 근데 좀... 어, 만나봐, 만나봐. 저렇게 산을 세절됐다고? 저렇게 산을 세니까... 저러고 지금 산을 넘었다는 거 아니야? 저 색깔의 웃음이... 노란받이요? 어, 지금 내가 제일 반겨주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어, 말을 잘 들어, 말을 잘 들어. 잠깐만. 이러면서 하나씩 필요하다. 자, 1박! 2! 오, 괜찮은데? 어? 어, 목소리가 엄청 커! 목소리... 발성 좋아, 발성 좋아. 오, 목소리가 좋아. 목소리 멋있다. 오, 목소리 예뻐. 오, 목소리 così. 발성 좋아. 오, 목소리 없어. 1박! 1박! 1! 잠깐만! 그러니까 안 와서... 외부 발성인데? 응. 어? 어? 빨리 오세요! 어! 잘 들어! 잘 들어! 착해! 착해! 누구야! 누구야! 옷 핏이 좋아! 옷 핏이 좋아! 멋있다! 키가 커! 키가 커! 멋있어! 이럴 때 좋아! 어! 우리 다 컨트롤하는데?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요? 멋있다! 키가 커! 키가 커! 멋있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거기 도라비인데? 거기에 입구가 없어요! 약간 길.. 뭐야? 길치.. 이리로 돌아오는데? 라비랑 나랑 섞어가네! 어렵다! 어렵겠다! 라비랑 나랑 섞어왔는데? 잠깐만 잠깐 조금 어색하게!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잠깐만 잠깐 조금 어색하게!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불러는 알아서 받고 왔어야지! 같이 할 짬인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야? 누구인지 죽었어 진짜! 누구야? 누구야? 터스.. 터스 가면 언제 보여주겠어! 나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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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이누 씨! 안녕하세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와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형 동네 이장님 같다! 아이고, 하루 그래도 세 식구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루 그래도 세 식구니까 아이고, 하루 그래도 세 식구니까 아이고, 아이고 엄청 헌칠하시던데 야 갑자기 뭐야 이게 올라갔어! 저희들 니딘형이랑 한 60cm 차이 나겠는데? 손질 어떻게 해도 드디어... 우리 중에 제일 크다! 45cm 차이 나네! 야 놀릴 줄 아네! 놀릴 줄 알아!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어 그게? 제가 20대야! 29대 아 진짜? 막내네! 나빈가 동생이야! 아 막내요 그럼요? 대박이다! 탈출! 오 대박! 신기해! 20대가 들어왔네 그래도! 나인우 씨! 1박 2일 멤버가 된 걸 환영합니다!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박 2일에 정식 멤버가 됐다는 의미로 대박이다! 1박 2일에 상징이죠! 입수요? 까나리수? 까나리수? 우리 형들이 입고 있는 야생 점퍼와 모자 증정식이 대박! 대박! 아 뭐야? 이거를... 나인우 씨가 저희 정식 멤버가 됐다는 것을 알리는... 점퍼와 모자 저의 정식이 있겠습니다! 점퍼는 최고령! 연정훈 선생님께서 입혀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를 야생 모자를 우리 김종인씨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형만 잘 따르면 돼? 네 형만 잘 따르면 돼? 그러면 1박 2일에 어떤 자세로 임하겠는가? 저는 에이스 형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에이스 형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1박 2일에도 무조건 빅잼이네요 하나 더 들어왔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시작으로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합류된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저희 멤버가 있습니다 기운이 온다 기운이 온다 리액션 좋아 아니 기운이 와요 근데 원래 먼저 여기 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몰래카메라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온 거예요? 여기로 와서 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와서 어? 나 이거 못 봤는데? 저 이거 못 봤어요 이거 몰래카메라예요 진짜 왜? 이게 없었었어? 네 저 끝까지 갔다 왔어요 차를 40분 타고 왔어요 30분 다시 돌아올 때? 네 차 타고 왔어요 아니 근데 아니 다른 프로를 찍었네요 어떡하냐 아니 근데 사실 이게 힘들잖아 힘들어 근데 이걸 하겠다 결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형들 보러 형들 보러 막내낸다 막내나와 됐다 아니 얘가 너무 내려오다 보니까 내가 질문을 하고 내가 이러고 아니 근데 솔직히 어떤 느낌이었어요? 1박 2일 치즈 형 보면은 들어가서 하고 싶다 형님은 잘 드시는데 이제 배고플 때 일이 안 풀리는 스타일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했구나 해먹는 게 재밌고 정훈이 형은? 정훈이 형님은 열정은 가득한데 잘 안 되는 스타일 정확하게 맞네 딘딘 형은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다워? 라비 형은 오 라비 형 오 라비 형 오 라비 형 라비 형이래 라비 형이래 라비 형 나입니다 라비 형 나입니다 너무 멋있어 보이고 종민이 형은 완벽하죠? 우와 우와 오 그러니까 얘도 입에 뭐가 좀 달렸네 저는 진실만을 출구합니다 스윗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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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와 이게 눈높이가 엄청 편하네 왜 내려다보는 줄 알겠어 뭐야? 되게 편하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마음껏 느려 그러면 인우 씨 시청자분들께도 정식으로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멋있다 진짜 흥석이 팬들이 멋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인우입니다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저는 오늘부로 1박 2일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형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형들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형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박 2일 1박 2일 혼자 외쳐본 적 있어? 저기서 그래? 그러면은 너가 한번 대표로 외쳐봐 야야 너무 빠른 혜택이야 아니 완전 겁나 텄세윤이야 텄세윤 야 너 그렇게 꼰대였어? 그래 오늘 한 번만 해 그 대신 나갈 때까지 오늘 오늘은 한 번밖에 안 돼? 이제 텄세 장난이거든 그러면 15학년인 김종민 씨가 우리 수식어가 있잖아요 알려주시죠 리얼 야생 버라이어티 로드 버라이어티 리얼 야생 로드 버라이어티 리얼 야생 로드 버라이어티 아니 너가 다 외쳐야 돼 제가요? 어려운데요 그게 어렵다고? 리얼 야생 로드 버라이어티 새 합류이니까 1위에요 그건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잠깐만 이거만 안 하면 돼 이런 기분 좋아? 굉장히 새롭다 새로워 굉장히 새로운 친구가 들어왔어 한 번에 갈 수 있겠어? 리얼 야생 로드 버라이어티 리얼 야생 로드 버라이어티 리얼 야생 로드 버라이어티 떡볶种 버라이어티 우리가 누구?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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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le 발성 대박이다 발성 좋아 발성 좋다 한 점 있다가 한 점 있다가 다시 한 번 보니 해봐 전체가 나가듯이 metric he imagamate 발성이 100m 몇초 뛰어? 구축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형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라비형 화이팅! 라비형 잘하고 있어, 화이팅! 우리 인우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편한 거 다 해. 룰루야, 와이비 네가 수작이야? 아, 우리 애들? 터세윤이야, 터세윤. 야, 너 근육곤데였어?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음식하고 해놔. 질성 차려놨어야지. 물 한 번 좀 넣고. 간 좀 해야지. 어, 뭐야? 대단한데? 아, 진짜 형 동네 이장님 같다. 그렇지, 잘한다. 이인우 잘한다. 어, 뭐야? 뒤에서 안 하죠. 와, 안 보여. 오케이.